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언니라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ASMR을 활용하는 사랑 불 켜세요 불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나도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언니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깜짝 놀라죠 왜 이렇게 구렛나는 것 같아?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셰닝 스타일인데 맞아 아니 나도 방금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저희 이 조합이 처음이 아닙니까? 처음이네? 팔이 아프지 않아 아니 우리 둘, 둘씩 했었나? 이렇게 해서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해도 했었어? 이렇게 했었나? 진짜요? 미연이 둘이 해놔 해서지? 우리 둘이는 한국이 없어 뭐야 귀여워 나는 했지롱 하하 나는 귀여워 여러분 오늘 인기가요 방송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어요 네 색이 빨라서 언니라인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 원래 언니라인인데 저희가 껴줬어요 껴준 게 아니고 공식적인 건데 이거 아 그래? 응 진짜 소연이가 동생아인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 시험공부 때문에 도서관이 있대요 화이팅 화이팅 공부가 원래 제일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니 너무 귀엽다 여러분 그런 말 자꾸 해주시면 민니가 진짜 봐봐봐 진짜 귀여운 줄 알아요 맞아요 그래 요즘 부쩍 너무 어머머머 왜 이래 진짜? 야 내가 그럼 복수하게 했는데 너도 복수할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언니 말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같이 먹었잖아요 맞어 같이 먹었잖아요 뭐 먹을게요 쟤 왜 또 이런 데 껴가지고 너무 잘 왔어 진짜 잘 오 맞아 잘 왔어 네 네 뭐 먹었어요 수진 씨? 저 아까 돼지갈비 먹었어요 맞아요 네 미아 씨는요? 어 곱창 시켰는데 다 뺏어야 맞아요 제가 둘 다 다 먹었습니다 수진 이 거랑 미 ihralition 이 거 다 뺏어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이분이 아니 제가 민녀 언니한테 분명히 뭐 먹을 거냐고 시킬 거냐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분명히 안 먹었나 그랬는데 제가 원래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그 냄새가 너무 못 참아서 이거 진짜 내가 하던 이거 먹어야지 맞아 미요 언니 맨날 안 먹을래 요즘 안 먹어야지 미요 언니는 이래요 먹을게 나 뭐 먹을게 하고 진짜 직전에 저 안 먹을래 맞아 시켰어요 시켰어 시켰는데 왔는데 한입만 한입만 맞아맞아 내가? 다시 말해 싫어 가끔 우리 밥 먹고 있었는데 안 먹고 우리 다 먹고 그때 먹기 시작해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진짜 엠카 때도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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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어 이번에 오늘 그냥 특별히 제가 그 곱창이랑 그거 돼지갈비 먹고 싶어서 진짜요? 여러분 뭐 어서요? 너무 귀엽다 저요? 응 왜 이래 진짜? 근데 요즘에 좀 심하지 않아요? 응 진짜 귀엽다는데 귀여워라는 단어만 나오면 나가? 아니야 너 알잖아 왜 왜 야 너무 귀엽다 여러분 저의 뮤비 비하인드 떴는데 보시나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이거 그럼 이거 아시겠네요 왜 뭐야 뭐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One more time 저 몰라 너 너도 했잖아 나 안했어 했잖아 오바구잖아 아니야 이거 저 아니에요 오빠 이거 있었어요 이거 다 아셔 아 야야 이거 스포 뭐지? 5 6 7 1 진짜요? 뭔지 아세요? 이제 내려도 될까? 자유로워지셨네요 아니 댄서 한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인 댄서 그럼 제가 One more time 오케이 제가 하나 해볼게요 시작 Baby one more 아니 Baby one more time 제대로 각잡아서 해야지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Baby one more time 아 뭐야 아 뭐야 제대로 찍혔죠 여러분 아 뭐야 하나 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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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요 까리 하시네 까리 까리 여러분 제 세상에서 제일 까리한 포즈 3가지 할게요 그거 뭐야 그럼 왜 시켜요? 왜냐면 팬분들이 원해서 그럼 언니예요 그럼 언니 해봐요 언니 빨리 말해요 미안해 까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가 어떻게 해요 자 민니 언니 나오세요 시간 까리하기가 뭐지? 근데 까리하다는 건 이럴까? 까리하다 무슨 뜻이에요? 멋지게 해 멋지게 해 내가 거꾸로 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맞춰볼게 원 투 쓰리 뭐야 까리하다는 이상하다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까리하다는 힙합이요 자 저희 어 자미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까리하진 않아가지고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해주시라고요 안 해 안 해 왜 해 우리 두 바보만 하잖아 어? 바보만 하잖아 우리 이거 해볼까? 막 어 그래 그렇게 야 미연이 진짜 아 미연이 아 미연이 아 진짜 센스가 센스가 카메라를 못 들어 어 나 좀 팔에 힘이 좀 없어 어때? 좋지 당연히 미니같은 거 내가 어 야 이게 미연이 아니냐? 초록 악어 아 아 아 아 잠깐만 기다려 봐 아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초록 악어 아 아 웃겨 자 딴 거 해볼래 뭐 뭐 근데 솔직히 좀 재미없는 것 같기도 아니요 재밌어요 저 지금 솔직히 아 아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지금 우리 어디가 있는지? 어 지금 어디는 어디지 지금? 어디야? 어디는 어디지? 어디는 어디? 어디야? 밀키웨이 밀키웨이? 어 한국어 뭐랬어 뭐야? 죄송합니다 말투 안 통해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야 야 야 뭐 할래? 우리 너의 센서를 믿어볼게 오케이 민희 센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지금 영화 보러 가요 잠깐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어 야 왜 안 돼? 어 어 야 아 알라딘 오 오 오 여러분 요즘 영화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영화 보고 싶어요 어 집에서 볼 수 있는 거 추천해요 맞아요 영화가 지금 못 가니까 맞아요 저희 마지막에 알라딘 봤어요 그때 볼게요 저 알라딘 아직 안 봤거든요 어 미연이는 뭐 저 알라딘 혼자 봤어요 저 알라딘 수진이 전 봤어요 수진이가 보기 전에 봤어요 알라딘 토이스탑 미연이한테 보러가자 했는데 미연이가 같이 안 봐줬어요 진짜 미안 그때 저는 잠을 잤어요 했어요 미연이는 모아보다 잠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거든 맞아 아니거든 아 이렇게 하면 팝콘이 없는 거 아우 아우 맛있어 아우 언니 팝콘을 그렇게 먹는 거야? 나 나중에 팝콘 누우면 내가 지켜보니까 오 여러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원래 팝콘 먹을 때 무슨 말 먹어요? 저는 카르네 아 таких 너는? 저 음년 치즈 어 저도요 στο Frye 다 먹는거 저 다 먹어요 어 바비큐도 먹어요 바로 바비큐도 있어요? 없어? 처음 imminent 바비큐도 없어요? 우와 어머 어머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 없을거예요 아 từ 진짜로 나도 태국은 바비키 말했어요 근데 한국에는 오 그거 치토스 맛도 있어 치토스? 치토스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치토스 진짜 맛있어요 진짜 팝콘 막 사네 진짜 아니 저 영화 볼 때 진짜 꼭 팝콘 했어요 진짜 딴 거 해보죠 오 재밌는 거 없어요?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우리 하늘로 가자 여러분 오 그래? 미안해 우리 우리 부자 되기 오 부자? 부자가 되죠 달러 나는 넌 달러 달러 나는 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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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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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넌 달러 달러 괜찮아? 아 괜찮아 아직 아 그래 자자자 자자 뭐 뭐 할 때 이게 돈이 생기는 거야? 어 그런 게 뭐지? 어 없어 갑자기 말해야 되나? 입을 열 때야 내가 알았어 오 노잼이래요 여러분 어떡해 진짜 뭐가 재밌는 거예요? 내 브랜드 그럼 아 내 브랜드 우리가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맞아요 서운해 진짜 진짜 많이 노잼이라고 노잼인 거 아닌데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 수진이가 너무 진지하게 해주려고 딴 거 바꿔서 이거 뭐예요? 누가 노잼이 또 이거 뭐지? 불꽃놀이를 보는 거야 이거는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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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롤러코스터 오케이 어떡해 위? 위 위 위 위 아래 왼 왼 위 아래 왼 왼 시작 아니 아니 나 이걸로 할까? 이걸로? 이걸로? 하나 둘 셋 너무 숨었어 우리 놀이공사 안그래도 가고싶었네 원래는 저희 컴백하기 전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스케줄 저희 잘 안 맞아가지고 못갔어요 한 20% 정도 만족했어요 안 돼 오 오 우 우 오 오 너무 아픕니다 딴 거 바꿔줄게 오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저희 꿀잼으로 바꿔주세요 꿀잼 다시 꿀잼 꿀잼 우리는 꿀잼 패밀리 둘 만 행복해요? 나는 좀 행복해요 뭐가 가운데 있어야 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제가 딴 거로 바꿔줄게 제가 수진이를 자꾸자꾸 예뻐해줘야지 도너츠 행복해졌지 이거 좀 웃긴다 수진이는 약간 도너츠 좋아하잖아 약간 도너츠야 여러분 진짜 멋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분 저희 셋이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왜냐면 스포이에요 지금 뭐게요? 저희 셋이서 같이 뭐해요? 뭐해요? 궁금하죠? 그 나머지 세 명이 했던 거 이미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셋은 아직 못했어요 옛날에 뭐해요? 뭐해요? 아세요? 지금 스포 하고 있는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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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스포 하지마 오케이 다 떨어지고 괜찮아 이게 전화 맛이 없어질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수진이 아니야? 이거 수진이 아니야? 체리 이거 수진이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예쁜 거 해보자 하나, 둘, 셋 왜 너 어머니 있어? 잠깐만 왜 나왔어? 오, 쏘리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왜 나왔어? 너 없어? 있었어 이렇게 얼굴에 나와 입을 벌려야 하는데 입을 벌려야 하는데 입을 벌려야 하는데 벌려야 하는데 벌려야 하는데 아 왜 이래 진짜? 아 왜 이래 원래 이렇게 애정 표현도 해주고 치매가 이렇게 해야지 아 진짜 좋은 거 아니지 이거 나비인가? 오, 오 오 여러분 저희 천사입니다 처음에 말해서 딱히 천사가 진않다 그러면 천사 뭔가 미연이 약간 천사 같긴 한데 야, 왠 얘만 천사야? 나도 천사야 우리 TMI 알려주세요 한 번씩 오늘의 TMI 한 번씩 어머, 약간 하와이 가는 거 같아 TMI요? 네 미니의 TMI 생각해 볼게요 빨리 TMI 생각해 볼게요 미니의 TMI 생각해 볼게요 있으면서 뭐 있지? 아 몰라 뭐지? TMI 사실 우리 TMI 하면 딱히 생각이 안 나 맞아 그냥 갑자기 막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네버랜드 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우리 어제 사진 주셨잖아요 잘 받았나요? 맞아 필름 사진 맞아 필름 사진 노잼 폭발이 거짓말 주씨 잘 먹었어요 맛있어 먹어요? 맛있어 먹어요? 주씨 원래 뭐 드세요? 여러분 저는 저 수박 저는 솔직히 주씨를 사먹어먹은 적 없는데 약간 슈아가 항상 다 하자 청콧 오렌지 청콧 맨날 먹어 맞아 너는? 아아 저 수박 근데 사실 그 주씨 저와 네 그냥 과일주스 별로 안 좋아 백만 백만 여러분 백만 이 노래를 보고 계신다고요? 너잼이라고 해놓고 백만까지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버랜드는 츤데레 츤데레요 츤데레요? 츤데레? 츤데레요? 츤데레요? 츤지니처럼 츤데레 왜이래 진짜 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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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바꾸자 그래 예쁘기만 해 아 이거를 그럼 이거를 스티커 떼달라고 하시면 아